하이엄 저희는 엄마의 요청으로 오늘은 포테이토가 아니라 슈퍼 디럭스 피자 씬입니다 저희 집은 씬을 좋아합니다 콩샐러드 샐러드 순종아 너 건 없어 너 건 없어서 미안 하이엄 하이엄 반을 넘게 빈둥거렸네 어제 방송하고 너무 늦게 들어와서 한 11시쯤 일어났어요 아 윗몸이 까졌어 아파 이거 뭐야 신발 오일? 순종아 조금만 혼자 있어 엄마 올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 작업실 가요 이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 어제는 또 생방송 하느라 영상 못 찍고 오늘은 촬영하느라 또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요 어제 분명히 촬영 때 입으려고 옷을 꺼내놨는데 어디 갔지? 됐다 호박을 물에 씻고 올게요 끝! 이렇게 소금 맛 버리는 게 반 이상이네 후추를 마늘 이 밀가루 샀습니다 이렇게 밀봉을 잘 할 수 있게 지퍼백으로 돼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제 팬에 이불인가? 이불이네요 일단 얘를 엄청 달궈야 돼요 제가 또 카놀라유도 샀습니다 올리브유도 있는데 올리브유로 부침하면 엄마가 맛없었거든요 구두를 켜고 밀가루가 먼전가? 밀가루가 먼전가? 제가 좋아하는 양송이도 구울 거예요 여러분 부침개, 소고기 고추장, 참치, 밥 잘 먹겠습니다 저는 집에 갑니다 순종아 난 두부쉐이크 먹어서 안 먹어도 될 거 같아 난 두부쉐이크 먹어서 안 먹어도 될 거 같아 순종아 복숭아를 먹습니다 아우 서워 서워 아 이거 지루해야 돼 저희는 교촌 윙봉을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모기가 물었어요 여기 물었어요 그래서 홈매트 꽂았습니다 넌 왜 지금 신나니? 머리카락 머리카락, 난 넌 머리카락이 없지? 자자 순종아 까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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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까불어라 나는 네가 까불면 반갑다 나는 네가 까불면 반갑다 근데 너는 참 그래도 경련이 많이 줄었어 디딩 가만 어? 너 밥이 어디 갔냐? 순종이 밥이 없어서 네가 이렇게 까부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미안 누나가 밥을 못 줬어 밥통이 비어있는지 몰랐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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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연주에 꺼져 아 아 빠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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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혼자 먹어 아 진짜 간지러워 목이 물린 데가 점점 부풀어 오른다 초점도 안 맞지만 아 가려워 아쉬운데로 파스를 발라야겠어요 이거는 KM 10북에 원래 모기약이랑 파스랑 성분이 똑같은가 비슷한가 그래요 근데 이게 처음에 물렸을 때 너무 긁으면 더 붓고 더 간지러워요 처음에 좀 참아야 돼요 근데 제가 머리 앞머리를 진짜 막 잘라가지고 이상해졌어요 일주일 동안 제 나라의 어린이로 생활했는데 꼬였어 잘게요 빠이용 어제 아침에 깜짝 놀러 계속 못쓰기 헉 비주얼 내리 인사 잠시 밤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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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